가사는 이거 아닌데 내보내지마요 졸려요 이따 보실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 안 돼 뭔가 좋지 않았어요? 근데 막 준비되면 아 어려워 다 뿌려야지 흘러 그러네 잘했죠? 헬기 쫙 앞에서 뛰어? 진짜 잘 하시는 분이 겉목질 마시고요 절대 안 먹어요 그릇일 것 같아 락커니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거 안 돼? 기가 막혀요 클릭캠 다가오니까 무섭진 않아요? 눈 감고 쓰잖아요 너 붙잡을까 너 붙잡을까 너 붙잡을까 너 붙잡을까 저 멀리서 노릴제 냄새 맡아 네 난 두려워 네 저래요 자 그 자리카로 소요로 사는 거 내가 그 자리카로 소요로 사는 거 그리고 너로 하라고 뭐 하는 거 돈은 말이지 보낼 자신 없어도 한 걸음 물러서는 이별 어른스러운 사랑일 텐데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표정 지을까